어라? 많이 듣던 가야금 튕기는 젖설이? 광주의 정감 있는 퓨전 국악의 대표주자. 오늘의 마지막 참가팀입니다. 늘 솜씨를 가꾸는 사람들. 늘 솜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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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송이었습니다.